민주당과 같이 연합 정선을 구축한 비례민주연합의 기호 1번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모든 이력에서 반미 이런 구호만 외쳤던 건 아닙니다.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을 쌓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 한미연합훈련의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친미가 민주당의 당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도태우 변호사 후보의 후원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문열 작가입니다. 이문열 작가가 얼마 전 경선 직전에 이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수 철학으로 무장된 도태우 후보가 한국 정치를 삐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사회 대표로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인물로 나왔던 전지혜, 정영희 후보. 종북 논란이 좀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 두 사람이 다 사의를 표했습니다. 직접 입장문을 좀 냈어요. 뭐라고 냈는지 같이 볼까요? 전지혜 후보는 청년 주도 정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서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영희 후보는 나를 지금 사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종북몰이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이 슬프다. 철진한 종북 타령 없이 말을 잊지 못하는 저해라는 인식에 참담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내가 사퇴는 하는데, 사퇴는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 여권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게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서 두 사람이 덧붙인 게 국민의힘 말고 이런 여론을 받아서 민주당에서 재고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좀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연합 정선을 구축한 비례민주연합의 기호 1번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모든 이력에서 반미, 이런 구호만 외쳤던 건 아닙니다. 금융 관련해서 전문성을 쌓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 한미연합훈련의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친미가 민주당의 당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다면 이분이 기호 1번이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문자 투표와 배심원단 투표가 한 5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50%는 그 현장에서 약간 면접 심사 같은 것을 보는 건데 거기서 1위를 하면서 여성 몫이고 그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기호 1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기호 1번이 주는 상징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수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본인이 일단 불출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퇴의 변을 보면서도 후보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감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지원 교수님, 위성정당 이 안에서의 이 연대, 연대는 괜찮은 것이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 측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지금 사실상 거부를 한 상태에서 지금 1, 2위로 뽑힌 여성 후보들이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타협안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시민사회 측에서 그러면 대타를 누굴 낼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민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배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심사위원단 36명이 한 50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그러니까 심사위원단 구성이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번에 지금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의 일종의 종북 프레임에 말려서 민주당이 거기에 노란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새로운 대타를 뽑을 때에 있어서 과연 가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서민과 약자를 진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임무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룰과 일종의 생각대로 후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니네들이 간섭하지 마라고 해서 또 다른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가 만약에 또 민주당하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반미 논란 전지의 정형이 사퇴.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이것도 있었습니다. 여는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유지. 사실 같이 논란이 됐었던 게 야당에서는 지금 비례 후보였었고요. 여당에서는 5.18 폄훼 논란이 있었던 도태우 후보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밤 9시까지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저녁에 열렸습니다. 끝나고 정영환 공관위원장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회의가 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도 영향을 미쳤냐. 5년 전 얘기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국민 눈높이를 말하셨는데요. 국민 눈높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정영환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정성. 사실 어제 공관위 회의가 있는 와중에 뭐가 있었느냐. 도태우 후보가 SNS에 사과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수로 당 입장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나왔던 사과문에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면이 있어요. 라고 뒤에 좀 붙었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반성합니다. 당 입장 존중합니다.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본인의 사과문 두 번째 재차 사과문 전에 이런 글도 퍼왔습니다. 뭘 퍼왔느냐. 심평변호사의 글이에요. 제목이 도태우를 위한 변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이켜보면 언행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 대구 지역에서 모처럼 나온 젊은 정치인 이제부터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런 글들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판단을 한 것이냐. 첫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제도를 통과해서 결국 공천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되돌리는 게 적합하느냐. 또 두 번째가 한동훈 현장도 얘기했어요. 태도에 대한 진정성과 미래에 대한 자기 반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걸 충족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TK에 대한 정서, 혹은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고려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논란 끝에 이런 점들을 수용한 것은 이제부터는 선거체제로 들어가니까 보다 더 TK 쪽에 집중해보겠다. 이런 뜻도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도태우 공천 유지한요. 중도 눈높이보다 TK 역풍을 의식한 것 같다. 지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도태우 후보 공천, 결국 TK 역풍을 의식해서 한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여기에는 이것도 같이 중도 눈높이보다 TK 역풍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살짝 비판 요소도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사실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됐을 때 소위 말하자면 박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TK 민심까지 이야기되는데 사실 도태우 변호사 후보의 후원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문열 작가입니다. 이문열 작가가 얼마 전 경선 직전에 이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수 철학으로 무장된 도태우 후보가 한국 정치를 삐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문열 작가의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TK 민심 내지는 BK 역풍 이런 걸 상당히 반영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결국은 보수 민심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 이 얘기가 제기가 된 것도 공관위에서 박은식 비대위원 호남 출신이죠. 호남 몫으로 들어온 비대위원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지금 호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천 괜찮을까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남 광주에 한동훈 위원장 곧 갑니다. 언제 가느냐? 15일. 내일 모레죠. 15일에 갑니다. 광주 동남구 등 호남 방문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건데 이 이전에 간 적이 있긴 합니다. 1월 4일에 갔었어요. 이때 했었던 한동훈 위원장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익이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기 싫은 숙제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닙니다. 호남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 했습니다. 호남에서 이기고 싶다고 얘기했던 한동훈 위원장 내일 모레 광주에 가는데 도태 후보 공천 유지에 대해서 광주 민심이 어떨지도 모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남에서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감사합니다.